한준이, 아빠 와 아빠 아빠 이거 노래야? 응 진짜 좋은 노래 이렇게 세련된 노래들을 듣고 있어요 대단해 지금 들어도 전혀 우연하게 동시에 가끔 아기 아기 아들 아기 아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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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즈는 무섭다고 해 뭐야들 안울리져라 아아 음주가 괜찮다고 아아 그런데 아들이 벌리는건가요? 아아 아아 어금만 이렇게 두시는데 아아 아니 아금만 제대로 써도 안걸리는건 아아 그런데 그 사람은 퇴백의 벌렸는지 안걸리는거죠 아하하 아 어디가 아아 아 아 달라고 했더니 가만두고 아 괜찮은 것 같지? 이쁜다 진짜 음